V리그 남녀부 1위 대한항공과 한국생명이 외국인 선수 없이 선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외국인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우면서 아주 활기찬 배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 선수가 없는 리그는 어떨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도입한 뒤에 남자분은 16번의 시즌 여자분은 15번의 시즌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팬들을 즐겁게 해줬고 외국인 선수들의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과 타점, 힘, 스피드 이런 것 때문에 배구의 묘미와 배구의 매력에 조금 더 빠져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분 해설위원이 느끼는 생각하시는 외국인 선수 제도에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장점이 또 많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팬들이 배구에 대한 이미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미 많이 봐왔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뛰기를 원하겠죠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팀의 리그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평준화가 되는 것이고 팀 간의 평준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선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 선수들의 신장이 크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하고 같이 시합을 뛰므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실력이 또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뛰므로 인해서 국내 선수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기량 발전을 해야 되는 선수층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특정 포지션에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특히 이제 라이트 포지션은 대부분의 팀들이 외국인 선수가 그 포지션을 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수가 그 포지션에 역할을 잘 못해주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특히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서 국제게임을 할 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어떤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또 이제 프로의 어떤 리그라고 하면 외국인 선수가 없는 리그를 과연 배구팬들이 원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가끔은 만약에 이제 국제게임을 고려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저만의 생각이지만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우리가 그 포지션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외국인 선수 없이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제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아포지 스파이크, 국내 라이트 공격수에 대한 발굴 또한 상당히 우리 배구인들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외국인 선수의 포지션은 대부분 다 아포지 스파이크 오른쪽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국내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 시합을 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없이 우리나라 선수들만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오른쪽에서 커야 될 임동희 선수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왔을 경우에는 시합을 못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시합의 역할은 외국인 선수가 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스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배구가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조금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 선수 없이도 상당히 국내 선수들로 안정된 전력을 꾸리는 팀들 예를 들면 대한화공도 그렇고 흥국생명도 그렇고 삼성화제 예를 들 수가 있을 테고 성적과 감동, 재미까지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팀들도 있는데 이런 팀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우선 외국인 선수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현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훈련하고 선수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현장 감독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늘 그 포지션에 준비를 하고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한화공과 흥국생명처럼 특급 활약을 해주는 국내 선수들의 조합이 아닌 팀들이라면 외국인 선수 없이 리그를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싫어하겠죠 구단의 입장에서는 단적인 예를 들자면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K타 선수가 지금 와서 공격의 한 50% 60%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KB 손해보험에 K타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선수층이 그만큼 얇고 스타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대한화공이라든지 또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가 풍부하고 스타 선수가 많이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가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을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단이라든지 또 커버에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아우러서 뭐 좀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배구계는 여자 배구 김연경이라는 슈퍼스타가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V리그에서 남자부 또한 그런 명맥이 지금 살짝 좀 끊겨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제2의 제3의 김연경 이런 선수들이 더욱더 꾸준하게 나오는 그 날을 좀 기분 좋게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슈 스파이크에 대한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